한미양국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. LA초영사관 주최로 열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세미나에서 양국은 미래에 상용화될 기술을 위해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술을 활용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. 에어택시는 리튬 이온전지에서든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무공해 드론입니다. 환경친화적일 뿐 아니라 꽉 막힌 도심 교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우버로 불립니다. 소음과 비행거리 등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남아있지만 양국은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에어택시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. 한미양국은 신세대 에너지사업을 에어택시에 국한하지 않고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.